자신의 재능으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사진작가 정태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인데요. 다가오는 새해 달력까지 만들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눔에 열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 정유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여수시 문수동에는 뇌병변장애라는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받는 수급비까지 아껴 사진을 찍고 액자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가슴 따뜻한 일을 하는 장애인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이웃을 위해 아끼지 않는 정태환 작가는 최근 봉화산 무장의 등산로와 수원지 숲을 배경으로 2024년 책상용 달력을 만들어 지역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전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한 달에 하는 게 벌써 한 7년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배워 모아서 사진을 한 번씩 합니다. 내 몸이 안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여느 누구처럼 쉽게 말을 내뱉을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가슴 깊숙이 전해지는 따뜻한 음성으로 그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기쁨을 전했습니다. 개인주의로 번져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정태환 작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